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교태랑 고수경입니다. 이제 스님의 빅킬러 모의고사 시즌1이 개념을 하게 됐는데요. 빅킬러 모의고사가 어떤 강좌임이 어떤 스틱이 있는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 빅킬러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해서 스님이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이 너무 좋더라,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스님이 되게 힘이 됐었던 그런 강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뭐가 바뀌었고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보자. 일단 빅킬러 모의고사는 몇 문항이냐면 18문제야 회차당. 왜냐하면 전체는 우리 총괄적으로는 20문제지만 빅킬러니까 양적계산과 중화반응은 제외하고 나머지 18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게 아프로끄러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생님이 OT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해는 빅킬러를 좀 늘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 30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연간. 그래서 시즌1 15, 시즌2 15를 가려고 하다가 조금 바꿔서 시즌1에서 10회 먼저 갈 거고요. 이번에 걔 하는 게 10개짜리야. 자 그 다음에 시즌2에서 20회를 갈 수도 있고요. 이거 언제 나오냐면 6월 평가원 이후에 6월 평가원의 문제 트렌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이후에 나올 거고 여기서 20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10회를 가고 아니면 시즌3 여름방학 이후에 나머지 10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연간 30회를 선생님이 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난이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나오는 시즌1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작년에 빅킬러 몰고사의 난이도라 선생님이 중에서 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난이도를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중상 뭐 최상은 아니고 그래도 상급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념이 좀 덜 잡힌 친구들은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냈어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알겠죠? 이게 약간 수능에 난 기조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작년 수능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올해 평가원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원래 20문항 중에서 이렇게 했었거든 18개 더하기 2를 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 2가 뭐였죠? 양적계산과 중화반응이라는 킬러 나머지 18개를 굉장히 무난하게 냈었어요. 무난하게 출제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18개까지를 굉장히 빠르게 풀었고 나머지 두 문제에 집중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 나머지 두 문제의 난이도가 킬러의 난이도가 좀 있었단 말이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작년 수능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 수능에서 이 킬러의 난이도가 이렇게 됐어서 15 더하기 3 더하기 2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킬러가 똑같이 있는데 이 킬러의 난이도가 좀 내려왔어요. 난이도가 킬러 당연히 두제 자체가 양적계산과 중화하니까 킬러 난이도가 없을 수는 없지. 난이도가 생각보다 다운됐다. 여기서 이따만큼 높았다면 이 정도 된단 말이야. 대신에 준 킬러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올해 평가로서 한 얘기도 있거든.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제 너무 어려운, 너무 과한 킬러는 내지 않겠다. 대신 전체적인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좀 난이도 업 시킨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작년 수능과, 그렇다면 작년 수능과 거의 유사한 패턴인데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서에 결국 우리는 이걸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나게 쉬운 것만 계속 시간 뭐 15분 컷 연습하다가 막상 수능 시험장이나 딱 봤는데 야, 이게 준 킬러가 어렵네? 그러면 거기서 멘탈 나가서 초토화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쉽게 공부면 안 돼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를 조금 올렸어. 작년에 있었던 비킬러에서 상당수는 괜찮은 문제는 좀 살렸고요. 상당수는 교체되어 들어갔는데 그 교체된 문항 중에 대다수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난이도가 있는, 있을 수 있는 주제가 있고 난이도가 없는 주제는 있죠.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가려내는 게 여러분이 또 비킬러 푸는 이유 중에 하나야.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상급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아, 지금 비킬러니까 킬러 풀려면 이거 20분 안에 풀어야 되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다음 달이 수능이니? 아니거든. 그치? 시간은요. 문제 푸는 속도 시간은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지고 실력이 좋아지면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도랑 정답이랑 속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정답이 중요해,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20분에 제한시간이 20분에 풀면 너무 좋은데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0분에 풀어도 괜찮을 만큼 낸 거야. 지금은 아, 이게 이런 걸 이렇게 낼 수 있구나. 아, 이런 문제는 처음 보는 건데 어, 괜찮거든. 그런 걸 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를 빅킬러인데 이거를 20분 안에 풀어낸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왜? 작년 수능 봐봐. 올해 수능 킬러에서 킬러가 엄청 쉬울까요? 그건 몰라, 사실은. 근데 여기를 쉽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치? 그래서 빅킬러의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빅킬러 모의고사를 푸는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거 하잖아. 여러분 스스로 사실은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모르죠. 완성도를.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올라갔다가 또 다른 모의고사는 떨어지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빅킬러를 푸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 하나가 현재 자기 위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계획이 세워지니까. 그치? 이때 개념이 좀 덜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유명한 강의가 있잖아요. 굉장히 짧은 스피드 빅킬러 유형 특강 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걸 하고 나면 어떤 얘기 되냐면 내가 이제 빅킬러가 된 것 같고 자신이 좀 생기면 문제를 풀고 보고 싶잖아요. 즉 확인해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현재 개념 완성도를 확인해 보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이걸 풀잖아. 그러면 또 뭘 느끼게 됐냐. 야 이게 오 야 이 단어는 농도가 있다. 그럼 농도는 오 되게 기출문제 중에 쉬운 게 많았는데 농도가 좀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농도가 틀린단 말이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야 이런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끔 만드는 문항들 또는 좀 많이 틀렸던 문항들에 대해서 그 주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선생님이 준킬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후에 개강되는 강좌가 바로 올해 새롭게 나오는 준킬러 N제예요. 이거 이제 한 5월 초쯤에 5월 한 10날쯤에 아마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풀다 보면 뭘 느껴요? 화학과 우리 생활이 어렵니? 그건 아니거든. 그잖아? 정해져 있어. 이게 뭐냐? 예를 들면 농도 문제 그죠? 그 다음 PH POH 문제 양적 계산은 아니지만 기체 양론 문제 작년에 기체 양론 수능에서 20번 킬러 거의 킬러에 맞먹는 문제였잖아. 그죠? 그 다음 동의원소 문제 이런 것들 은근히 중화반응 이런 것들 있거든. 이런 단원들을 좀 보면 아 이게 대다수의 주제가 다 뭐죠?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유형에서는 실수고도 안일할 수 있고 아니면 못 풀 수 있는 거잖아. 이걸 풀면 늘 외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 틀렸을 때 용서가 되는 게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기율을 틀렸어. 주기적 성제 전자배치에 틀렸어.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 덜 외웠잖아 아직은. 외우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면 훈련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변형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 건 틀리면 안 되죠. 동쪽 표현 틀렸다. 용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유형적으로 만났어요. 유형을 조금만 꼰다거나 그쵸? 표를 조금만 어렵게 내면 충분히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사실은 준킬러 주제가 되는 거야.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빗길어 풀 때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 이거 10회분 나왔으니까 하루에 3개씩 그건 공부가 아니야. 아시겠나요? 그건 어떤 친구가 하는 거냐면 재작년에 화학했는데 50점 작년에 화학했는데 47점 이 정도면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고3에서 처음으로 푸는데 3월 모의고사 봤더니 38점 4월 모의고사 볼 건데 봤더니 40점 나온다. 그러면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아. 공부는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그걸 자유를 가져가는 게 포인트란 말이죠. 제발 좀 서두르지 마. 조급해하지 마세요. 알겠어? 만약에 약간 독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틀렸어. 그러면 유형을 외워버리겠다. 내가 진짜 화가 많이 나면 외워버릴 수 있거든. 그치 않아? 이런 전자배치 주기율 이런 그래프 그거를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빠르게 푸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험이라는 건 할 줄 아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하냐 누가 실수하지 않냐 싸움이잖아. 명심하시고 빅킬러브 교사 일단 강의 듣는 방법은 당연히 먼저 푸시고 해세를 보는데 틀린 문제 보지 마시고요. 맞추신 문제도 여러분의 풀이가 과연 정당했는가 를 선생님 풀리랑 맞춰가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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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